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단독 창원간첩단 김정은 원수님을 혁명의 수령으로 받던다는 그런 강령에 따라서 활동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마 지금 간첩단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정의 일명 자통의 이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에서 강령과 규약을 받아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네요. 일면뉴스니까 큰 뉴스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주 큼직하게 이렇게 일면뉴스로 이렇게 나갔네요.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렇게 나와있네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있네요. 여러분 사는 게 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보게 되면 1945년도에 이제 광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48년도까지 미군정 하에서도 좌우익 대립이 엄청나게 심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냥 갈기갈기 이렇게 찍혔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순 반란사건이라든지 제주의 4.3사건 같은 것이 다 터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대구의 어떤 폭동이라든지 뭐 쉼없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좌익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수립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속이 됐고 국회까지 이제 침투를 해 가지고 그 유명한 간첩사건 있지 않습니까 국회 불악치 사건 같은 것도 이렇게 발전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48년 하고 한 7 80년 정도 흘렸지만 지금도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겉으로 평온하게 보이지만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것은 뭐 계속되고 있는 거죠 존재하지만 그것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정치권력과 국민들이 그것을 외면했을 뿐이지 지금 뭐 간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이제 한 번도 다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국민들도 정신적으로 상당히 이완이 되어 있는 상태고 경제력이 뭐 백배든 천 배 차이가 나더라도 그 뭐 정권이라는 것은 소수가 장악하는 거기 때문에 다수는 대부분 그냥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제라는 것은 항상 소수에 의해 가지고 전복되는 거지 다수는 다 침묵하고 일명 두더지라고 그렇게 보죠 그냥 다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은 1945년 광복 이후에 계속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21세기하고도 지금 23년이 흘은데도 김정은 원수님을 뭐 이런 것을 규약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 이란 것은 결국은 뭐 다양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고 가지고 뭐 국가도 팔아먹고 나라도 팔아먹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참 그런 국가의 안위로 하든지 국가의 안위로 하는 것이 결국 개인의 안위로 하고 바로 직결되니까 재산을 지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유를 지킬 수가 없고 행복을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 여러분들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치를 이용해 가지고 타인이 수십 년간 축제에 온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것만큼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에 일면이 난 그런 창원 간첩단 북한 규약을 따랐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일부 노동단체들 대규모 집회들 보면 무슨 한미 안보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슬로건 같은 걸 보면 북한 냄새가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다수는 잘 모르겠지만 소수가 조종을 받는다고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악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그 사악한 그런 집단들이나 세력들은 정치 체제를 전복시켜 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늘 뭐죠 압약하고 공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상당히 이제 그런 정신적인 무장이나 이런 부분에 와해된 상태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체제를 지키고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공공제지 않습니까 비용은 함께 지불하고 편익은 뭐죠 비용은 뭐 지불 안 하고도 이제 편익은 자기가 누릴 수 있으니까 다 무임성자 공짜 점심을 다 누리려고 하는 거죠 2021년 또 9월 달에 이제 제가 9월 정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때 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이 조국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한참 뜨겁게 달궈질 때 그때 이제 오랫동안 그냥 사적인 그런 활동을 하다가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이제 공적으로 발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참 이 보시게 되면 조국 사건도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파헤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중앙동화가 그걸 열렬하게 그 사건들을 파헤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도 기자들이 계속 파헤치니까 그 기사들을 양식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보면서 아 일이 저렇게 전개됐구나 저게 혐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나중에 법정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유죄로 판결이 됐지 않습니까 공병호 tbs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직시하자는 거죠 사실을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을 직시할 때 자신도 구할 수 있고 또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도 구할 수 있고 나라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사실을 왜곡하는 일들이 쉽기 때문에 좌든 우든 그렇게 비율을 따지게 되면 좌측이 훨씬 더 심하지만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재명 사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조선중앙동화가 많이 파헤쳤고 이재명 사건은 특히 이제 검찰이 좀 열심히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활동을 해 왔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지금 저렇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뻗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만큼 한국 사회가 많이 이렇게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을 우리가 항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할 때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한 2년 정도 터져 나온 다양한 그런 사건들의 혐의라든지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도 대략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가 다 그냥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멋지게 표현한 사람이 2월 27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의 이유설명서를 통해 가지고 100원짜리 휴대폰을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그걸 10만 원 받고 그냥 90만 원의 엄청난 이득이 특정 일당들에게 제공되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이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비리위에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잘 비유적으로 똑똑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차원이 다른 일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법정에서는 위정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뭡니까 처벌되는 그런 처벌 대상인 거죠 검사 앞에서 이러면 진술할 때 거짓말하는 거 하고 판사 앞에서 이러면 거짓말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드디어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피위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거죠 첫 번째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지금 허위사실 공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1차장을 모른다 꼭 같은 사건이 과거에 이제 친형의 정신병동 입원과 관련된 것과 비슷한 그런 맥락인데 어쨌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까지 굳건히 이야기한 것이 나는 쌍방울그룹의 김성대라는 사람을 모르고 쌍방울그룹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일을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2023년 1월 13일 2022년 8월 31일 이때 쌍방울의 김성태라고요 제가 내 일을 사입은 인연밖에 없습니다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는 것은 내 일을 사입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건 뭐 분명하게 지금 다 보도가 돼 있는 것이죠 쌍방울과 저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습니다 8월 30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허위라는 것이 다 지금 이제 법정 진술 통해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의 공소창이 아니고 이거는 형사적인 책임이 따르는 그런 정언이잖아요 위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쌍방울 부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와 경기도 지사 시절에 통화하는 것을 제가 두 번 봤습니다 이렇게 법정 정언을 한 거지 않습니까 검찰의 일방적인 그런 공소장이 아니고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하는 것을 두 차례 봤다는 법정 정언이 나왔다 그 법정 정언이라는 것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법정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나중에 위정까지 여러분들 덮어 가지고 이렇게 벌이 과중될 수가 있는 것이죠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인카드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줬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다음에 행량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적극적으로 쌍방울그룹 측에서 로비를 위해서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의사를 물어보니까 이화영 씨가 계속 써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성태 씨가 이재명 씨를 잘 안다는 거죠 충분히 인지하는 상태인데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는 내복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세상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거짓말을 안 거죠 거짓말을 오늘 지금 레지나 님께서 참 좀 빼아픈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렇게까지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요 내전이 있거나 무정부 상태인 남미나 아프리카의 국가들 가운데서는 이런 적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경제행력개발기구 수준에 도달해 있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세금은 떠들어갈 대로 떠들어가고 그다음에 온갖 이런 뭡니까 잡범 수준의 그런 범죄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가 이재명 씨가 어디까지 거짓말 한 건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말하는 것 자체의 사실과 거짓이라는 것이 다 혼재가 되어 있으니까 믿음을 주기가 힘든 거죠 이 방 부회장 정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검찰 질문에 대해서 김승태와 이재명 두 사람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나 이태영 변호사 이거는 아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당대표를 변호했던 그런 변호사 가운데 한 분이 모아입니다 이태영 변호사의 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봤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번호라도 통화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사람이 직접 김승태와 이재명이 직접 통화한 적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통화를 연결해 줘 가지고 통화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가깝다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여기서 두 사람이란 것은 이재명과 김승태가 가깝다고 하기에는 애매하는데 어떻든 간에 통화하는 것을 이재명 당대표하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전화기를 이렇게 바꿔줘 가지고 하는 것은 두 번 봤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정언은 2019년에 중국 선양에 있었던 쌍방울 경기도 관계자들과 송명철 부실장 등 북한적 인사들의 저녁 술자리에서 김승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통화 장면도 정언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 김승태 전 회장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바꿔주자 내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짧게 통화를 했으며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도 거짓말이 많지만 지금 내가 쌍방울 그룹하고 인녀는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효수님께서 국민들이 부모 없이 지내는 자식들처럼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우리는 다 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국가 권력이란 것이 이렇게 국민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항상 한국은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민이 억압받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오래 전에 뉴욕타임스에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썼던 세계는 평평하다 이런 책을 읽는데 서문에 자기가 중동이나 이런 데 취재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 그때 아마 LA공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LA공항의 관제탑을 보게 되면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됐다. 그것은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한국 역사에서 좀 빼 아픈 부분은 항상 민간을 억압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지금 이제 제가 공병호 tv에서도 요 며칠 사이에 세금 문제를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세금 문제를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건강보험료가 하한치하고 상한치가 무슨 7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대만이나 우리처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답습니까 거기는 고작해야 20배 1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약탈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통계가 2021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조세 준조세 부담이 10%를 넘었었지 않습니까 그럼 제 머릿속에는 당장 성장률이 1% 나라에서 세금을 10% 20% 떼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증가율이 10% 20%면 어떻게 하냐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민간을 국가가 이렇게 수탈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피곤합니다. 소옥란님 같은 이야기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거든요.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쌍방울 대북 경협권은 우리가 대북 송금권은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거를 쌍방울 전 부회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네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으며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맞느냐 이런 검찰이 질의를 하니까 판사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쌍방울이 삼성과 현대도 아니고 대북 제재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쌍방울이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경기도의 관련성이 없었다면 북측은 우리에게 경제협력계약서를 안 써준다고 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외형 1조도 안 되는 그런 회사에 그래서 이제 검찰이 다시 묻죠 왜 그렇게 입장을 바꿨냐 그러니까 김승태 전 회장이 검거가 됐고 제가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보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 불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정치 논평이나 이런 걸 하면서도 제가 좀 딱한 거는 이게 뭐 하나 거짓하고 사기 조작 이런 것이 너무나 일상화가 돼 가지고 거짓이나 위선이나 사기나 조작을 안 하는 것을 만나는 것이 무슨 천년 기념물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내가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한 벌 사이번밖에 없다 이런 것이 그냥 법정 진술을 통해 가지고 새빨간 거짓말에 가깝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속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치가 이렇게 이제 혼탁해 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도 굉장히 이렇게 좀 공격적이 되고 생활의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풍토가 개선되도록 그게 또 선거가 개선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 법정에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죠. 허위사실 공표 대선 후보로서 고 김문기 씨를 전혀 몰랐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법정에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조금 얼굴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재판에 아마 피고는 피고인은 반드시 이제 공판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허위사실 발언 혐의를 부인했고 본인은 재판장이 추가적으로 할 말씀이 있느냐 이게 대해서도 침묵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대선 기간 동안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하실 얘기가 있느냐 하는 그런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 없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진술서 빼고는 지금까지 어떤 경우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자신의 혐의가 없음을 위해 가지고 소명하거나 또 주장하거나 이런 것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답변하고 진술서 쓰면 진술서를 통해서 답변하는데 뭐 이제 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진실이. 이번에 이제 법정에서 검찰이 상당히 흥미로운 것을 포렌식 돌아가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1차장인 김문기의 차장인가 차장이었을 겁니다. 그 차장의 핸드폰을 여러분들 수배를 해 가지고 그걸 포렌식을 가지고 이런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안에 딱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화번호가 두 개가 정확하게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이네요. 차장에 대해 시장 재직대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를 그렇게 이제 고발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첫 공판이 이제 어제 열렸던 겁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전화번호가 왜 고 김문기 씨 전화 전화기에 들어 있습니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차장의 휴대폰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전화번호 가 시장님 이름으로 하나 적혀 있고 또 변호사 이름으로 하나 또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 형태로 저장돼 있다고 검찰이 밝혔다. 그거를 판사 앞에서 이제 증거물로 들이댄 겁니다. 성남시장 시절은 하급자인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방송 발언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 증거물로 검찰이 판사표 제출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증은 전화번호를 왜 여기서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강력히 항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바로 검찰은 김문기 전 처장의 포렌식 내용을 제시를 했고 이 포렌식 자료 가운데에서 이재명 시장 이름으로 저장한 번호가 나오고 김문기 전 처장은 이재명 대표 명의 휴대폰 번호를 두 개 이상 갖고 있었고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님으로 직직에 따라 달리 저장돼 있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 알았다면 시장으로 저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딱 그냥 검찰이 결정적인 그런 증명을 한 것이고 그 번호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전화번호를 여러 번 바꿨는데 그거하고 일치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 거죠. 추가적인 그런 주장인 겁니다. 이렇게 뭐 다 밝혀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렇게 뭐 견제학을 하는 그런 원칙이라는 것은 그래도 사람이 사는 데고 짐승이나 동물이 사는 데가 아니니까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호동희님께서 자유 우파 인기 유튜브를 전부 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다 세월이 바뀌면 편하는 거고 또 다 돈이 있어야 또 돌아가니까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렇게 다 바뀌는 거고 그렇게 침묵한 대가로서 이제 나라가 어려워져 가지고 다음에 이제 비용을 치르게 되면은 그 비용을 치르는 것은 또 다 같이 치르는 거니까 그래서 공유제의 비극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혜택은 모두가 함께 누리고 비용은 다들 지불 안 하는 거죠.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때 비용은 다 같이 치르지만 그러나 지금 뭐 자기가 더 큰 비용을 치르기 싫다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나라가 많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뀐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는 뭐 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입장에 생각해보게 되면은 뭐 지금 와 가지고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뭐 다 자기 입을 통해서 내뱉은 이야기들이고 자기의 펜을 통해 가지고 인허가권이 다 주어진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마지막까지 그냥 잡아 떼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당패 삼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끝까지 버티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 입장에 생각하더라도 좀 딱하기도 하지만 뭐 다른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비명계가 친명계는 계속 주장하지만 비명계가 이재명 씨하고 아무리 이름들 내려오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이 내려올 수 있는 지금 처지가 아닌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레지나 님께서 유튜브들이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면서 변절할 거면 왜 유튜브를 합니까 유튜브를 하지 말아야 되죠. 다 돈이 또 필요하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광고 수입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민감한 이슈 같은 것은 다루지 않고 그다음에 그냥 뭐 현존한 정치 권력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슈만은 다루는 거죠. 옳은 일은 아닙니다. 옳은 일은 아닌데 그나마 그래도 주류 언론들이 대부분 다 많이 이렇게 통제가 되기 때문에 대한언론으로서 유튜브가 그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많이 변절이 돼버린 거죠. 변절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저는 그렇게 높여 보지 않습니다. 사회라는 것이 다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같은 물을 마시기 때문에 썩어가면 다 같이 썩는 겁니다. 정치도 썩고 유튜브도 썩고 방송 썩고 신문도 썩고 그렇게 썩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 다 독립 사건이 아니고 다 서로서로 연결돼 가지고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이재명 당대표는 고 김문기 여러분들 처장에 핸드폰을 포렌식을 해보니까 전화번호가 시장님 뭐 지사님으로 다 되어 있는 거 아닌 시장님 변호사님 그 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한 것이 지금 들켰지 않습니까 시장실에 몰랐는데 김문기 씨가 왜 시장님이라고 입력해놨냐 일종의 스모크 큰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시기죠. 경기도 지사 시절인데 경기도 지사님이라 안 해놓고 왜 시장님으로 해놨나요 그런데 분명히 도지사가 된 다음에 대장동 관련 재판 과정에서 업무에 대해 전화를 물어보면서 알게 되었다. 시장 때는 몰랐다는 거 압니까 시장 때 몰랐는데 왜 이런들 포렌식 해보니까 나오냐 거짓말 대장치라는 것은 이제 멈출 수가 없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국가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살신성인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제 국회를 보게 되면은 뭐 딴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 더 해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더 해먹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그렇지만 통상 권력을 치게 되면은 그냥 자기 사람들 챙겨가지고 집어넣는 거 네. 뭐 그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수천 개 자리가 쏟아지니까 그 자리에 농공행상행식으로 선거에 기여했거나 그다음에 좀 챙겨야 될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국가를 번영기 한다는 그런 큰 틀 하에서 이루어지면 되는데 때로는 뭐 눈에 이렇게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나오죠. 결국 지금 대한민국 보게 되면 그냥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선거에 손언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우리끼리 동향 사람끼리 해먹고 이렇게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뭐 국회의원들 비례대표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여러분 뭡니까 해먹는 것밖에 없지만 자기 사람 심는 거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을 보는 시각은 제가 국민의힘이란 당을 본 것은 그냥 딴 거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아는 사람 밖에 자리에 만들어진 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민주당도 뭐 더 심하겠죠. 지금 이제 이번에 조선일보의 사슬이 kt의 ceo를 뽑는 걸 가지고 계속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꼬집는 거거든요. 자유시장을 신봉한다는 정부가 민간기의 기업 개입이 너무 노골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사실 실렸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야 저 양반들 kt가 뭐 상당히 큰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저렇게 몇 번씩 뭡니까 이 사회가 결의를 하더라도 그걸 다 번복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참 재미있습니다. 합법적 절차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의결기구인 이 사회에서 ceo를 뽑더라도 늘 뒤집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홍천관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합법전 절차에 의해서 뭐죠 후보자를 선택하더라도 그냥 뒤에서 공작회가 다 뒤집어버릴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그냥 여전히 뭐죠 법치가 아니고 그냥 인치인 겁니다. 강자가 항상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걸 이게 보는 거죠. kt 이사회의 전현직 kt임은 사명을 차기 ceo 후보로 압축해 최종선정에 들어가자 여당 의원들이 인선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이 인선 절차를 요구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도 폭역을 한 겁니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면 kt 이사회를 비판했다. 애초에 kt는 구현모 현대포 의원임을 결정했지만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구 대표가 자진하차했고 그런데 대통령실의 목적은 구현모 대표 배제만이 아니라 특정인을 차기 대표로 만들려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최종 사명에 들지 않자 대표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문 정권에서 자주 보던 일이 최정부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 뭐 그러니까 별로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한국 사회가 이런 상황인 겁니다.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러면 하더라도 다 뭡니까 ds 움직이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시키거나 공천관리위원회를 그냥 엎어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요식행인 겁니다. 이사회든 공천관리위원회든 다 그런 겁니다. 뭐 그대로 저기 했는데 대통령실이 나서 가지고 그러니까 2026년의 권력이 바뀌게 되면 또 이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을 겁니다. 2026년의 권력이 또 바뀌게 되면 kt 여러분들 이 이사회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또 간방 가겠죠.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돌아가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다 이렇게 섭섭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런 의도는 없고 한국 사회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찰님처럼 이러니 여야 정신이 모두 같다는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은 제가 현직을 띠면서 느꼈던 것은 이사회의 결의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의나 뭐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놈이 딱 지고 있다가 자기 의도대로 안 움직이면 언제든지 뒤집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kt의 여러분들 의사결정도 보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그냥 미하게 하는 겁니다. 2026년에 권력을 다시 재창출하지 못하면 이어기에 관여됐던 모든 사람들은 또 간방 갈 겁니다. 정치보복을 하겠죠. 그냥 눈에 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관여된 사람들이 다음에 선거를 공정하게 해 가지고 2026년에 권력을 다시 또 재창출하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번 kt 사안은 지배구조 개선은 명분이고 실제로는 특정인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인을 안 뽑아주면 이사회 계리도 뒤집고 공천관리위원회도 뒤집고 그런 게 대한민국입니다. 딴 거 없고. 여기 뭡니까 자기 사람을 안 뽑아주면 그냥 뒤집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계속 제동을 끄는 이유가 달리 있기 어렵다. 조선의 사설을 쓴 사람들도 눈으로 확정 안 봤기 때문에 화거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특정인을 집어넣기 얻고서야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반드시 다음에 국민의힘이 2026년에 이기기를 바랍니다. 승리해야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또 감방 안 갑니다. 보세요. 권력이 바뀌게 되면 또 다 감방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 관계된 사람들도 다 여러분들 감방 갑니다. 권력을 다시 또 빼앗기는 게 되면. 그러게 이게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나라고 뭐고 관계없고 지배구조 개선은 무슨 지배구조 개선이겠습니까 다 해먹는 거죠. 내가 너무 시니컬하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무슨 합법적 절차를 존중하는 문화가 아닌 거죠. 합법적 절차를.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또 tv조선에 재성인할 때도 다 뭡니까 그냥 그걸 조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직을 떠나고 나면 현직에서는 벌이가 참 괜찮더라도 현직을 떠나게 되면 연금 같은 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직에서 이런 100이라는 그런 돈하고 은퇴한 이후에 100이라는 돈이란 것은 무게라든지 감각이 많이 털리죠. 그래서 참 책임을 또 현직 시즌에는 많이 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또 교육비를 추가적으로 많이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노후를 준비하기가 정말 어렵고 참 힘든 사회가 한국 사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은퇴한 사람들이 받는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이 그 세금을 거두드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표적이 된다는 그런 기사가 났네요. 이거는 오늘 현직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 관심거리고 그러니까 다 국민 걸 뭡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왕창 때려가지고 세금 거두고 그 다음 늙어가는 뭡니까 그 얼마 안 남은 연금까지 또 뜯어가는 겁니다. 뜯어 먹는 것이 일상화가 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거는 좌우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노인이 되면 돈이 생길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젊은 날 열심히 일해 가지고 연금을 들었다는 것은 뭐죠 근로소득세 여러분 다 지불하고 한 번 뜯긴 다음에 여러분들 가진 돈을 가지고 연금을 부었는데 그거를 늙어서 또 뭡니까 그 연금을 또 떼가는 겁니다. 이중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온 전신의 나라가 도둑놈들 소굴인데 오늘은 연금 도둑놈들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은퇴한 사람들이 뭐 아주 뭡니까 젊은 날 잘 나가가지고 돈이 좀 풍성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 대부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껴 쓰고 그래야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근근히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 사람들의 형편이 고만고만 할 텐데 기획재정부 관리들 한 게는 그 연금이 뭡니까 그냥 화수분이 되는 겁니다.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부동산세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많이 들어오고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뭡니까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그 연금 도둑놈들 세상에 온 전신의 도둑놈들인 겁니다. 온 세상에 이런 도둑놈들이 돼 가지고 책 제목을 제가 잘 정했습니다. 도둑놈들. 전국 방방곡곡의 도둑놈들. 구석구석 도둑놈들. 도둑놈들 버글버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일단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높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있죠. 아이들 교육비 부담이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또 부모가 목돈을 얼마라도 지불해야 된다 이런 그런 문화가 강하게 형성돼 있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전이 자본시장이 발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무슨 정권시장 같은 게 좀 안정이 돼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좀 투자 를 해놓으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시장도 다 내부 거래 해 가지고 왜 해먹고 뭡니까 작전 해가 해먹고 하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 노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고도성장을 경험했던 노인들이 빈곤율 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런데 이 정권시장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정권시장이 발전이 돼 있으니까 본인이 좀 똑똑하게 되면 젊은 날부터 주식 투자를 해서 그것이 시장이 계속 성장해가면서 일정한 정도의 캐시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정치의 잔혹사입니다.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미국의 12.6% 한국의 1.9%입니다. 아시안 지수를 제외하고 가장 부진한 성과를 거둔 거죠. 작전이 횡행하고 주가 조작을 하더라도 뭡니까 솜방망이처럼 뭐죠 징벌이 가해지고 하니까 내부 거래하고 내부 정보 영향이 뭡니까 주식 거래 하고 이렇게 이름도 되어가는 겁니다. 저는 현직을 이제 세금 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뭐 월납으로 계속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진짜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일했지만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키가 찹니다. 이게 어떤 거 하니까 이게 1200만을 넘어게 되면 소득세 대상이 상당히 엄하게 때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1200만의 과세표준이 언제 만들어진 거 하니 2013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물가가 몇 번씩 떴는데도 그걸 절대 안 고쳐주는 건 왜 기획재정부 관리는 다 아는 거죠. 2013년에 뭡니까 1200만을 만들어놓고 1200만을 넘어서는 모든 연금은 뭡니까 소득세의 대상으로 여기 보시게 됩니까 여기 나오네요. 최수학부의 진심인 정부가 이런 노다지 세목을 놓칠 리가 없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연금은 향후 연금소득세의 재원이 되며 미래정부재정의 빨대 꽃게 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새가 빠져 이래 가지고 이렇게 소득세 다 납부해 가지고 그거 얼마 남은 걸 연금을 그렇게 열심히 부었는데 그것도 또 때려갈 뭡니까 또 소세금을 가져가는 이 엉망진창 그래서 정부는 연금 국민들의 연금을 가입시키려고 끊임없이 당근을 내놓는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연금소득세가 608억에서 여러분들 2016년에 2021년대 2812억까지 올라갔는데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늘어나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국세청 세수는 2021년 344조인데 공적 사적 연금을 받아 생각하는 노인들의 끊는 세금이 2812억 인데 비율로 보면 0.08%지만 앞으로 연금소득세는 존재감은 점점 커질 것이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연금소득세는 363%가 늘어서 3.63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 국세 증가율은 43% 지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따박 따면 뭡니까 소득세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연금을 부어서 연금소득이 발생 그걸 또 뭡니까 소득세를 때려 가지고 뭡니까 뺏어가는 겁니다. 이건 뭐 노인들이 늘어나니까 1년 치 연금소득으로 1200만 원까지만 받아야 된다. 월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그게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보다 1만 원이라 더 많이 받으면 날카로운 종합소득세 칼날에 찍히게 된다. 1년 치 연금소득으로 이렇게 1200만 원 이상만 넘으면 연금소득이 넘으면 그냥 중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1201만 원을 받으면 1200만 원을 넘은 초과 분 1만 원이 아니라 1201만 원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문제다. 2013년에 만든 1200만 원 과세 기준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지만 기획재정부 관리들은 절대 그걸 바꿀 의향이 없는 겁니다. 연금을 많이 준비하면 세금으로 다 토하고 호구된다는 생각을 잘 아는 국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연금도 세금을 때리니까 피해야 돼. 부동산은 뭡니까 나라 경제가 거꾸로 질 테니까 올라가지 않을게. 그러면 정권시장은 뭡니까 다 작전시장의 장황. 그럼 돈을 어떻게 굴립니까 집이라도 몇 개 가지고 작은 집을 가지고 월세를 좀 받아살면 그거는 또 뭐죠 다 가구로 해가면 뭡니까 중과세를 때려가지고 뭡니까 다 빼앗아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전국에 다 도둑놈들인 겁니다. 그의 이름 제목을 참 잘 정했습니다. 도둑놈들. 이놈도 도둑놈들이고 저놈도 도둑놈들이 다 도둑놈들인 겁니다. 세금충들인 겁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뜯어먹을 건가 이것만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도둑놈들인 겁니다. 노인들의 형편이 고만고만할 거 아닙니까 공적연금 좀 받고 서푸 넣었지 그 다음 여러분 사적연금을 본 부호가 조금 더 받고 그것도 여러분 1200만을 넘으면 중과세 대상으로 삼으니까 도대체 이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보시기 바랍니다. 해밀톤 님이 노후대책으로 불입한 연금에 대해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이중가세거든요. 소득세 다 내지 않았네 이야기. 소득세 낸 걸 가지고 연금을 불입했는데 또 어떻게 세금을 뜯어 가느냐 이야기죠. 이래 가지고 돈 펑펑 쓰는 겁니다. 노동조합에도 몇백억 지원하고 아이들이 줄어 가지고 야단법성이 뭐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방교부세 때문에 뭡니까 돈잔치 고 정말 참 노인들이 진짜 생활이 빠듯한데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출 줄이고 국민들 세금 부담을 좀 줄여줘야 살죠. 노인들 생각하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휴일이니까 사는 게 그냥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험을 그런데 오늘 이제 보니까 결국 사는 것은 뭐 사업을 하는 거라든지 전직을 하는 거 자식을 가지는 거 이런 게 다 위험을 안는 거죠. 삶 자체가 리스크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보니까 재산을 좀 불리려고 하는 욕심이라는 것은 다 사람들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제목이 상승장을 기대하는 개미들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2를 늘렸다 이제 일각에서는 경고 메시지가 반대 매매를 경계해야 된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회복을 기대하며 일명 빚2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방송에도 여러분들 정권 방송이 참 많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이제 정권 방송을 또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정시를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나 많은 돌발적인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어떤 분 말씀처럼 그런 또 일반론은 적용될 수 있겠지만 참 나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지 회복을 기대하며 빚을 내가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리스크를 담당한 주체가 각자니까 그런데 보시게 되면 작년 80조를 날린 국민연금인데 동아일보의 김재영 논설위원에 썼는데 80조 원이 아주 큰 돈이네요 보니까 80조 원이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79조 6천억을 잃었는데 수익률로 보게 되면 8.2%의 손실을 냈다. 8.2% 손실을 냈으면 지난해 정권시장의 상황을 미뤄보게 되면 손실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손실규모가 크지 않는데 이 정도 돈이면 2020년부터 2020년 3년간 은 연금으로 받은 총액수가 88조 원이니까 투자가 이렇게 여러분 겁나 다는 겁니다. 3년째 연금액이 다 1년째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 투자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쟁쟁한 전문가들일 거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른 나라 국부 펀드나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손실률이 그렇게 크지 않는 노르웨이 펀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대두구먼요. 8.2%를 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난 10년간 정권시장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4.7%밖에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캐나다가 9.6% 공적연금이 5.3% 일본 공적연금이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겠죠. 이렇게 이제 손실이 나게 되면 두드리막고 돈이 남게 되면 뭐죠. 진짜는 인쇄가고 하니까 당연히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보수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 고수들도 시장을 내다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면 이거는 참 제 판단에는 너무나 아슬아슬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지난해 12월 1일 건데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시행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노후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계층이 8.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노인도 어렵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영거라고 비투 때문에 또 어렵고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청년 4 5명 가운데 한 명은 소득 3배 이상의 빚더미가 되어 있고 저로서도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빚을 내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회복될 거라고 봐 가지고 돈을 투자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어제 한규환 당대표가 무슨 뭐 공천 때문에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그게 이제 어제 방송의 요지는 뭐 사람 보면 알지 않냐 황교안 전 당대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리고 4.15 총선의 공천은 김형우 공천관리위원장 주도하에 대부분이 이루어졌죠. 막판에 이제 뭐 매사람을 갈아치우는 과정은 그거는 이제 시중의 여론도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는 쉽지가 않죠. 이제 호동희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4.15 공천은 90% 김형우 공천관리위원장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공천관리를 잘못 내가 4.15 총선에 패배하지 않은 건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4.15 여러분들 이제 오는 4월 1일 날 도독놈들 시리즈 4권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냐가 나오니까 그걸 보시게 되면 공천은 잘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제 표를 빼앗긴 거죠.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냥 그거를 뭐 사실 사실 그리고 모함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공병호 tv는 계속해서 앞을 운영하겠습니다.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이 인생이고 사업이고 그리고 삶이지만 이거는 좀 뭐 이렇게 고수들도 뭐죠 이렇게 막 깨지는데 어떻게 상승장 물론 상승장이 올 수도 있죠. 그럼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장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냐 빚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외신의 난 기사를 보고 참 이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참 중요하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몸도 잘 지키시고 마음도 잘 지키시는데 마음은 영혼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한 부분은 영이고 한 부분은 혼이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을 잘 지키는데 오늘 참 한 가지 외신의 난 기사가 미국의 사우스캐로나이나의 명문법조인 가문 출신인 엘릭스머더 이분이 모아이네요. 부인 왼쪽과 둘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총을 감아 쏜 모아이입니다. 법원에서 배심원단의 유죄 편견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아주 명문 집안인 왼입니다. 3대가 검사장이었고 백년법조 가문이고 4대 손인 머도 변호사가 유죄 편견을 받았는데 이제 이런 기사가 났단 말이죠. 이게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이 2021년 6월 7일 날 그런 머드 엘릭스 변호사의 부인과 차남이 차남이 나이가 많더라고요. 22세입니다. 사냥용 별장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제 큰아들 장남이 오후 10시경 9.11에 사건을 신고하면서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두 사람이 숨져 있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이제 한동안 미국에 빠졌는데 이 머드 가문은 1920년 정조부 레드홀프 머드로 시작을 해 가지고 지역검사장으로 활동하며 86년간 명성을 울렸고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엘릭스 머드가 54세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52세 마가렛 둘째 아들 폴이 22세 이렇게 애가 한 3명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근총으로 그냥 부인하고 여러분들 아이를 차남을 쏘고 그다음 본인이 안 쏜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사건이 밝혀졌는 모양입니다. 자 얼마나 여러분들 잘 키웠겠습니까 맹문 가문이니까 기품 있게 세웠을 것이고 그리고 맹문 교육을 또 받았지 않겠습니까 맹문 교육을 받았는데 보시게 되면 돈을 감아 본인이 하는 노폼에서 돈을 횡령했는 모양입니다. 횡령제들이 드러난 것을 지연시키고 각종 금융범죄로 궁지에 몰릴 것에 대비해서 자신에 대한 동정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너무나 사건이 가해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배심원단이 3시간 만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린 거죠.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법무부 장관은 편결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간에 그 누구도 법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편결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선고는 3일 이루질 예정인데 판사는 배심원단의 유죄 편결을 할 경우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횡령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아마 가지는 모양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참 다루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자식들 총을 쏠 정도로 되었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이제 주목한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바로 그가 유용한 회사 자금 대부분이 마약 구매에 쓰였으며 일주일에 최대 5만 달러 약 6500만 원을 오피오이드라 사는데 지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돈을 그냥 돈이 필요했으니까 공금에도 손을 댔던 겁니다. 중독이 된 거죠. 중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외신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얘기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드러그에 여러분들 노출됐다. 바비츄레이츠라는 것하고 오비티스 오비티스라는 것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온 걸 봐가지고 결국 공금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자기를 못 지킨 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못 지켰기 때문에 가족을 못 지킨 거죠.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겁니다. 모든 종류의 중독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팔거나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고객들을 중독시키는 것이 돈을 벌기에 가장 좋지 않습니까 갬벌도 마찬가지고 약품도 마찬가지고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 댓글에서 계속 여러분들 지금 4.15 공천 4.15 공천 잘 됐습니다. 그 정도면 2020년 4.15 총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공천해서 잘 됐지만 왜 패배했습니까 선거에 손을 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남을 의미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게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황교안 당대표도 잘했고 김영호 씨도 마지막에 불명해서 이렇게 물러났지만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손을 대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결과에. 손을 대면 항상 무슨 일이든 간에 본질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지혜인 거죠. 본질을 못 보면 그렇게 이용당하고 하기 때문에 저도 방송에서 틀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가능한 사심을 내려놓고 본질을 볼 수 있는 참 이 사건을 보면서도 제가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중독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겠구나. 몸과 마음을 잘 지키는 일인데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참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개인이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이란 것이 뭐 노력한다야 다 됩니까 쉽지가 않죠. 참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도 똘똘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약물에 손을 댄지 모르겠네. 뭐 여기서는 약물에 손을 대가지고 약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유용을 했지만 지금 나이가 54시란 말이죠. 이게 참 문제가 된 겁니다. 오늘 댓글에서 계속 이제 나오시는데 손 대면 할 수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한국 사람들 제발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 좀 읽어보면 어떻게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그렇게 목마름이 없는지 나는 정말 너무 신기해요.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대성은 어떻게 손을 댔는지를 뭡니까 그렇게 잘 분석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 뭐죠 손을 어떻게 댔든지 손 대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뭡니까 kt 이사회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2020년 정권 바뀌면 다 뭡니까 감옥 갑니다. 그건 감옥에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오지게 이런 감옥을 보내겠습니까 처절하게 보내겠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앞만 보는지 조금 멀리 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잘 보입니까 사찰님이 아직도 전산 조작에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본인이 모르는 대로 그냥 또 비용을 치르는 거고 이래 가지고 나라가 안 어려워지겠습니까 나는 나라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뭐죠 옳은 것에 대한 열망이 없고 거짓과 위선과 조작에 대해서 이렇게 취약하고 이런데 어떻게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야기가 앞으로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100% 옳은 일이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러나 나라가 온 전시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텀만 나오면 모두 국민들은 뭡니까 세금과 조세와 준조세로 뭐죠 뭘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잘 살겠습니까 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여러분께서 저를 좀 도와주신 것 나라 살리기에 동참하시는 것은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좀 널리 알리셔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진실과 사실을 알리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알아서. 그러면 내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나라가 힘들어질 거로 보이니까 예상되니까 전망되니까 책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뭐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자식들하고 죽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가 쓰레기통이라면 처박히고 조작이 일상화된 나라에서 뭘 여러분들 뭡니까 보석을 구하겠습니까 뻔한 거죠. 오늘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명문 집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읽었던 책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았으면 정말 주옥 같은 책이지 않습니까 왜 주옥 같은 책인 거 아니까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것을 그것처럼 리얼하게 보여주는 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다 부정의 쪽에 서지 않습니까 정의 밥 먹여주나 부정의 쪽으로 다 달려가지 않습니까 다음에 산수 값산으로 갈 값이 뭡니까 부정의 쪽에 다 줄을 서지 않습니까 대법관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음에 무슨 파국에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본인들이 외부 환경에 이야기를 돌릴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험적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생활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다 상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부정의 눈을 감을 수 있고 어떤 사람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은 처절할 정도로 개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예는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은 얼마든지 무력감을 이겨낼 수 있고 좌절감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 안팍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내적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가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앞으로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응중한 책임을 지겠죠 그냥 건너뛰는 법은 없으니까 결국 한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자신이 내린 내면적 결정을 결과이지 수용소 생활에서 받은 영양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다 어떤 집안에 태어나든지 간에 태어남 이후에 여러분들 그 삶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아무리 열악한 수용소 안에조차도 전형적인 수감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성을 지켜나간 수감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선거가 여러분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파 유튜브들이 엄청나게 있지만 그게 우파입니까 돈파죠 대한민국 우파 유튜브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에이 그냥 때리치우려고 하다가 그냥 그래도 방송을 계속해야겠다 왜 진정한 우파 유튜브가 이런 거다는 이야기를 좀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우파는 다 없고 돈파만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없는 거 하지 않습니까 부정의만 있고 그거를 그냥 비용 치르지 않겠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나는 겁나거든요 비용 치르죠 어떻게 비용을 안 치르겠습니까 선택을 하고 나면 비용을 치르는 것이 세상사지 그리고 뭐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열악한 죽음이 경각에 달려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도 모든 인간은 악인의 위치에 설지 선한자의 위치에 설지 달리 이야기하면 수감자의 위치에 설지 인간성을 지키는 그런 수감자 가 될 지가 개인이 다 결정하더란 거 아닙니까 그게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어려워지면 뭐라고 궁신은 궁신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 가 다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다들 뭐죠 뭐 권력의 꿀단지에 대가리를 쳐박고 뭡니까 뭐 띵오아 띵오아 하지만 뭐죠 많이 마신 친구들은 또 다 감방에 가겠죠 저 눈에 뭐 그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쪽에 쓰느냐 악한 쪽에 쓰느냐 이 문제는 개인이 여러분 책임져야 될 사안이지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변명인 거죠 인간의 자유는 어떤 조건을 피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가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어마어마하게 멋진 문장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떤 열악한 상황에 간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참 멋진 이야기네 인간의 자유는 어떤 조건을 피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식 식하게 살 건지 아니면 비겁하게 살 건지 대충 때울 건지 치열하게 살 건지 다 개인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의미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특정한 개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 상대적이다 의미는 첫째 사람마다 다르고 둘째 날마다 다르고 그리고 정말로 시간마다 다르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방송을 이렇게 뭡니까 뭐 뜨거운 호응이 별로 없는 방송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의미 부여가 안 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의 우파 방송이 어디 있노 유튜브 채널이 그거죠 한국의 우파 유튜브 채널이 어디 있습니까 앵버리 채널만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처절하게 체험하지 않습니까 선택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다 살아가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적 선택이라는 것은 서로가 다 비용을 나누기 때문에 다 무감각한 거죠 자기 돈 당장 좀 들어가 가지고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들딱 놀라겠지만 체제라는 것은 이런 것은 다 같이 비용을 치르는 거니까 잘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뭐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명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운명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을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자신을 만들고 또다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인간으로 존재하는 특권이며 인간 존재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악인의 길에 설지 선의한 일의 길에 설지 정의의 길에 설지 부정의 길에 설지 야합의 길에 설지 선명한 길에 설지 다 각자가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모여 가지고 집단적 선택 사회적 선택이 되는 것이고 그 사회적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나누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구한말에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나라를 팔아먹기로 여러분들 뭐죠 마음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다 사회적 선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냥 가치는 없는 것이고 그냥 돈 벌이 되면 그냥 다루는 거고 아니면 다루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짝둥님께서 나라 구석구석 적국에 점령되어 있습니다 뭐 틀린 말 아니시죠 옳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악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참 고생길이 너무 보이는 거죠 호동님께서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전부 김기현 씨 지지하는데 사주받은 거 분명합니다 사주받은지 아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참 중심이 없는 사회는 분명한 거죠 가치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그냥 우우 이쪽으로 갔다 우우 저쪽으로 갔다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여기 정평안이면 국힘이 이따위로 정치하다 내년 총선도 부정선거로 나라 더 폭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 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함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저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에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지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